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병원에 모공치료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오시지만 특히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특히 모공치료로 많이 내원하시는데 보통 여러 시도를 하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고 다들 이것저것 해봤는데 모공이 줄어들지 않았어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분 피부 시간에는 왜 모공이 줄어들지 않는가? 모공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공이 넓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모공이란 털의 구멍을 말합니다. 털이 자라나는 이 구멍에는 피지선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공에서는 피지가 배출되게 됩니다. 모공에서 땀이 분비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땀구멍은 이런 피지가 나오는 모공구멍과 다른 구멍입니다. 모공이 넓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이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으므로 모공이 좁아져 있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피지 발달로 모공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말랑말랑한 오뎅과 같은 조직이 있는데 안에 피지가 쭉쭉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젊었을 때 모공은 위와 같은 이유로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모공 주변을 싸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의 감소로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느슨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도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20, 30대 분들의 모공이 넓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모공이 넓다라고 하면 여러 광고를 통해서 모공 주변을 쫀쫀하게 조여줘야 합니다. 이 제품을 쓰면 모공 주변의 탄력도 증가로 모공이 좁혀집니다. 는 광고들을 보고 또 현혹돼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분들이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진 것일까요? 20대 중반에는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피부 콜라겐 수치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 모공 주변이 다 늘어져서 모공이 넓어진다고 착각을 해서 여기에 막 모공 에센스, 이 모공 크림을 바르면 모공이 막 쫀쫀하게 줄어든다고 착각을 합니다. 20, 30대 분들이 모공이 넓은 이유는 대부분 무엇일까요? 모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피지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식습관, 온도, 습도, 성호르몬 등등 좌우하는 게 많지만 일단 유전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럼 20, 30대에서 이 모공이 넓은 경우 피지의 이유 말고 어떤 것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 볼까요? 바로 두 번째, 모공성 흉터입니다. 우리가 확대경으로 자세히 모공을 살펴봤을 때 좌우, 상하가 동일하게 원형으로 넓어져 있지 않고 약간의 각이 져거나 오각형, 육각형, 콕 깊게 찔려져 있는 경우들은 사실 모공성 흉터, 송곳형 흉터입니다. 즉, 이 연령대에서는 첫 번째, 피지와 두 번째, 모공성 흉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0대 이상에서 모공이 넓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가 30대 후반, 40대가 넘어가면서 모공 주변을 원형으로 감싸는 콜라겐의 수치가 감소되면 그때는 모공 주변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넓어진다기보다는 원형이 느슨하게 타원형, 그리고 일자 형태로 바뀌면서 세로형 모공 형태를 띄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면 잔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30대 후반에서부터는 모공치료는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시키는 치료가 이 모공 크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 30대 분들의 모공 치료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많은 20, 30대 분들이 본인의 모공이 넓은 이유가 이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넓어진 줄 알고 여러 화장품에 모공 에센스, 모공 크림, 모공 팩 광고에 현혹이 돼서 계속 이렇게 덧바르고 있습니다. 아까 모공이 넓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피지입니다. 유전적으로 피지 발달이 안 그래도 많아서 모공이 넓은 부위에 이렇게 계속 리치하고 막 댄스한 물질들을 덧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더 저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0대 후반이 넘으면서 탄력도가 감소돼서 생기는 새로운 모공 형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인생에서 피부 탄력도가 높은 시기인데 이러한 것들은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때는 첫 번째, 이 모공 안쪽에 피지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모공성 흉터는 선별적인 흉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때 포인트는 피지를 먹는 약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흉터 치료 때 피부 장벽에 손상이 더 가해질 수 있으니 첫 번째, 선별적인 피지 파괴를 하면서 두 번째, 피부 장벽에는 손상을 안 주는 모공성 흉터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